안녕하세요. 강사니입니다. 자, 이번 5번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질문이죠. 관계를 찾는 문제는요. 소유격 my라던가 혹은 your이라던가 나의 무엇인지, 너의 무엇인지를 잘 들어주시면 아주 쉽게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요. 예를 들어서 my studen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my book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 책, 내 학생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떤 직업이겠어요. 그쵸. 나 학생이면, 나의 학생이면 뭐 교사라던가 학원 강사라던가 my books라면 내가 뭐 책을 적는 그런 작가라던가 뭐 저널리스트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. 그래서 이런 소유격 my이나 your 부분을 좀 잘 들어주시면 아무래도 쉬워질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관계를 나타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이번 관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스크립트를 통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보시니까요. 위에는 뭐 어쨌든 서로만 어, 뭐 안녕 뭐 이런 소개 얘기를 하다가요. 자, 여기서부터 볼게요. Wow, are you preparing for your second book? 자, 여기서 your 소유격 떴잖아요. 잘 들어주셔야죠. 너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니?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. 어, 뭔가 지금 상대편인 여자는 책을 준비하는 책과 관련된 직업인가 봐요. 자, yes, I'm working on it. 응, 내가 그런 거 준비하고 있어. 자, 그러면서 남자가 I'm looking forward to it. 어, 나 정말 너무 기대가 돼. 자, 그래서 오늘은 너가 여기에 왜 왔니? 라고 질문을 했어요. 이 책을 쓰는 사람이 남자한테 찾아온 상황인 거죠. 자, I'd like to buy a wooden desk.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? 이런 wooden, 나무로 만든 데스크를 하나 사고 싶다라고 해요. 응, 뭔가 가구를 사려고 왔대요. I see, do you have a particular design in mind? 어떤 특정한 디자인에 마음에 드는 게 있니? 라고 물어봤죠. 자, 그러면서 여자가 어, 나는 그냥 플레인에 아무 문이 없는 그냥 사각형의 one, 데스크를 하나 갖고 싶어. 라고 얘기를 하고요. 색깔은 어떤 게 좋아? 응, 난 다크 브라운이 좋아. 응, 그러면 좋아. 우리 완전 퍼펙트한, 완전 완전 괜찮은 그런 완벽한 게 너를 위해서 하나 있는데 일로 와봐. 라고 얘기를 하죠. 자, 마지막보다는 사실 우리가 잘 들어야 됐을 포인트는 바로 여기 부분이죠. 아, 당신의 세컨드 북이라고 할 때 아무래도 여자의 직업은 책과 관련된 사람인 것이고 남자의 직업은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? 아, 무슨 책상 같은 거 사러 온 거니까 뭔가 가구와 관련된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하셨어야죠. 자, 그렇게 해서 봤더니 정원사 집주인은 안 되겠고요. 출판사 직원, 뭔가 책과 관련된 거, 작가? 근데 둘 다 책과 관련이 있으니까 2번은 될 수가 없겠네요. 자, 그리고 가구 판매원 괜찮네요. 아, 손님. 가구 판매원과 손님도 괜찮죠. 자, 가구를 사러 온 손님이 뭔가 책이랑 관련된 이런 책을 쓰는 작가지 않았을까 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4번의 관광 가이드 될 수 없겠고요. 5번의 인테리어 디자이너, 잡지 기자. 자, 여기 기자라는 말 우리가 조금 알기 힘들었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뭐 디자인을 하러 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죠. 특별히 네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냐? 라고 물어보기는 했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기는 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잘 들었다면 가구로 사러 왔으니까 아무래도 가구 판매원과 손님의 관계가 더 정확하겠구나.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. 5번은 비교적 오답률이 조금 높을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. I see. Do you have a particular design in mind? Just a plain rectangular one would be great. OK. What color would you like? I was thinking dark brown. Great. We have a perfect one for you downstairs. Come this way. All right. We have a perfect one for you. We have a perfect one for you. We have a perfect one for you.